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이입니다. EA의 피팟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EA 게이트라는 논란은 여태껏 그 어느 것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EA는 참 유명한 게임 배포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이 많았습니다. 게이머들도 모르게 UFC 4에 광고를 넣은 것이나 최근 출시된 미식 축구 게임 매든 NFL이 메타크리틱에서 최악의 사용자 점수를 0.3점 받은 일도 그렇고 이 회사는 자주 게이머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EA의 논란은 지금 트위터에서 EA 게이트라고 불리는 피파 21 얼티미팀의 전리품 상자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피파 21 얼티미팀은 피파 시리즈를 대표하는 컨텐츠로 기본적으로 게이머만의 궁극의 팀, 꿈의 스쿼드를 만들어서 다른 유저들과 대결하는 모드입니다. 이를 위해 게임 내 코인이나 현금을 결제하는 피파 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토어에서 팩 확률형 뽑기를 구매하거나 전세계 게이머들과 이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파 얼티미팀은 EA 스포츠 게임 중 가장 수입이 좋은 게임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드는 원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것을 돈 주면 이기는 게임으로 보기도 했고 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네덜란드 정부는 피파의 최근 생긴 3가지 설정을 얼티미팀에서 지우지 않으면 500만 유로의 벌금을 회사에 매기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피파 게이트는 이 얼티미팀의 안 좋았던 인상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이유는 이 얼티미팀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EA의 직원들이 많은 돈을 받고 아주 좋고 구하기 힘든 얼티미 선수들을 비공개 뒷고래로 팔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트위터에 트위치 스트리머 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을 열고 트레이드도 하고 막노동을 하는데 프라임 아이콘 모멘트를 보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EA 직원들이 몰래 뒷구멍으로 그것들을 팔고 있다고 그것도 1700달러에 아... 이것은 닉이 유로를 미화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 나는 내가 막노동한 것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이러면서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내가 아는 EA 직원이 말하길 돈을 내면 원하는 선수를 내 계정에 넣어줄 수 있다는데 1700유로에 모멘트 3개, 2개의 Top of the Years 이렇게 팔게 처음에는 설마라는 분위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었는데 위의 스크린숏과 같은 주장으로 인해 점점 더 이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닉의 스크린숏에는 5명의 프라임 아이콘 모멘트 플레이어가 1700유로 약 하나로 23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임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98등급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입한 캐릭터가 자신의 계정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좋은 선수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저만한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수를 구하는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저 확률형 아이템을 뽑기 위해 지불하고도 저 아이템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얼티미 팀을 플레이하고 있는 게이머들은 이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열심히 확률형 아이템을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EA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게임 플레이, 개봉팩 또는 기타 승인된 수단을 통해 구할 수 없는 높은 등급의 카드를 게이머가 소유할 수 있도록 부적절하게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계정이 손상되었거나 자신들의 직원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EA는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고 얼티미 팀 뒷거래에 참여한 모든 게이머들과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논란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게이머들에겐 영구적 금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불쾌한 게이머들은 금지 조치가 처해지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EA의 사용자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구적 금지를 당한 예로 EA의 모든 게임에서 금지 처분당한 유튜버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선수 이해한 라이트를 인종차별로 모욕한 IDC 유저도 금지 처분을 당한 바 있습니다. EA에서는 프로 축구 선수나 EA 직원 및 유명 파트너들과 같은 VIP를 위해 임의로 얼티미 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자신들의 재량으로 주는 보상을 무기한 종료해버렸습니다. 단 EA는 전문 비디오 게임 인플루언서에게 이런 보상은 해당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EA 스포츠의 피파 21에서 얼티미 팀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데 이를 EA 직원이 VIP 혹은 직원들의 계정을 위한 아이템 보상 기능으로 뒷거래를 통해 꽤 많은 돈을 받고 원하는 선수를 팔다가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EA EA에서는 그나마 논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이 틀어진 유저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쓴 유저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EA 내부의 관련자들이나 구입한 유저들의 처분이 화난 유저들의 마음에 저 정도면 적당해라는 인식이면 화난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도 요즘 확률형 아이템으로 시끄러운데 아니라 다를까 나라 밖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EA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구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지도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